재활용 업사이클링은 트렌드를 넘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속 다양한 문제들을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공모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방치되거나 버려지던 폐기물의 친환경적 변신, 함께 만나보시죠. 건축자재로 쓰이는 비계를 타고 자라고 있는 식물들.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쓰던 비계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벽면 녹화를 조성했습니다. 기존의 벽면 녹화는 식물이 건물의 벽면을 직접 타고 올라 건물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 건물의 벽면 녹화는 건물 외벽에 비계를 세워 건물에 직접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의 증축공사에서 사용되었던 시스템 비계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서 본 구조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치된 자전거들. 보행에도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해 골칫거립니다. 단순 폐기되는 자전거를 재활용해 공원에 운동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교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린 이창근 학생. 주변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 운동기구를 자전거로 업사이클링 해보자는 계기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람과 환경을 위한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우수작품 20점을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벽면 녹화와 폐자전거를 이용한 운동기구 외에도 방치된 동굴을 활용한 음악도서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킥보드 거치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본선 수상작 9점은 21일 열리는 경기 건축문화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